아 네 헬린 고어패스트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쟤랑 싸우지 않는 게 좋겠어. 바이치 더더 수트는 무적이다. 문은 이 김도의 편을 들어주고 있어. I didn't hear you come in. Best night ever. Let me know in your... Yeah I want. 야 지금 루프 안에 갇혀 있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총알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다. 알았어. 시켰어. 춤 한 번 춰자. 춤 한 번 춰자. 와우. 너 봐 봐. 너무 로맨틱해. 알았어. 그럼 시작해 봐. 그럼 시작해 봐. 마누라의... 마누라가 좀 수상해. 그리고 자꾸 12분마다... 대머리가 찾아와서...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을 죽입니다. 아 네 박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4.99달러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하. 아 예. 저거 비추는, lı가 꽤 즐거운 것 같아요. 이거 참 좋지. 그래. 이제야 도르바무임의 심정을 알 것 같다. 그래. 아으. 그냥 완벽한... 그걸 한 다음에. 그 뒤에 뭔가... 물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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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till got two left feet. I like the way he is in. I know I say this a lot, but I love you. I say this a lot, too, but I can't try it. Thanks for that. That was nice. Is it good? Ah, if you open the door. If you open the door, you can open the door. Ah, what do you want to do? I'm going to get to the door. You know, if the game has played in this game, I'll be the man in the Japanese movie. If you open the door, you'll be the man in the Japanese movie. Okay, let's sit down. Great! If you open the door, you will be the man in the Japanese movie. 음, 이영쌍 야, 신발을 안 신어서 죽은 건가? 삼, 형! 아뇨, 빈디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남을 또 죽여버린 겸. Police, open up. Come on, I know your home. Open the door. As for emergency services. 아내가 감전사고를... I have a warrant. Open up. Sir, an ambulance is in route. She'll be there 15 minutes. 15 minutes? That's not ... She doesn't have 15 minutes. Sir, I can give you directions to the nearest hospital. No. Wow. Send the ambulance. Thank you. 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지? 원수를 내가 갚아버렸네 아, 원수를 갚은건, 그게 아니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살인사건이야! 쟤도 감전당하는거 아니야? 헉! 아, 저 지금 진짜 경찰임? 경찰 아닌거 같은데? 다음엔, 어디서? 어? 언제 닥쳐오는거지? 나는, 나는 응 어? 아, 넌 왜이렇게? 그래서 내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저는, 나는, 내 손을 소개해야 할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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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딸의 병에 대해 묻는다 넌, 딸, 아, 병에 대해 묻는다 그, 위험한 건가요? 아니, 나, 내가, 그들이, 넌, 저, 위험한 사람이야? 너희들이 공부를, 너희들이 고매한 12분 후에 고생을 마리한다 그, 가자,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의 딸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한다 이건 안 좋은 것 같애 협박은 좋지 않아 즉사당할 수도 있어 문자를 받다 오히려 협박이 좋을 수도 있어 지금 어? 너희 딸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을까 막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면은 허세가 통할 수도 있어 이게 해볼까 한 번? 그럼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 카드 그 카드 내가 죽을 거야 아니면 내가 너희가 죽을 거야 마더팩커 내가 불안한 것 같애 어? 어어 off 아어 앗! 아, 근데 이거 마누라 감전 루트로 한 번 계속 가보자, 이거. 아, 네, 블루00026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랑니 님도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왜 접시를 하나밖에 안 가져왔지? 왜 접시를 하나밖에 안 가져왔지? 왜 접시를 하나밖에 안 가져왔지? 아니, 잡혀있었어도 뭔가 내가 이제, 어, 미리... 어, 뭔가 장치를 해놨으면은, 협박이 통할 수도 있지. 설명 안 해놨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제, 뭐 악당 특유의 그런... 어, 내 심장 박동이 멈추면... 음... 그들이, 어, 너희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지도방송 보다가 닉네임도 걸림. 뭐, 오케이. 렛츠잇다운. 감사합니다. 위험이 근원을 제거하는 카라짐식 해결법. 역시 카라짐이... 아, 그래. 전화기를 미리 가져오자. 응? 전화기를 미리 가져오. 대체 나는 언제까지 죽음을 반복해야 하는 거지? 왜 그런지? 위창거리고 있지 않냐? 형, 근데, 얘보다 실버사에 갇힌 빡빡이가 더 심각한 거 아냐? 개그런지로도 안 가더라. 음... 쟤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실력이... 그런 식으로는 평생... 실버사의 망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기다리고자. 오케이. 렛츠잇다! 자아! 아니! 저 빡빡이는 저렇게 센데! 우리 빡빡이는 왜 이래! 왜 그래지? 저 빡빡이가 더 많아. 봄을 좀 더. 알, 새뀘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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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 내가 정하는 거구나 아 내 스킵을 스킵했구나 내 스킵을 스킵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나 스킵을 스킵할 수 있는지 몰랐어 드디어 깨달았어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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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come on out 맞다 김도가 12분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2분을 반복해서 김도를 보고 있는 거라면 어차피 잡힐 건데 나가자 안녕하세요 우리 대화로 해결합시다 전화기 난 무죄야 난 아무것도 했습니다 без지 않네 당신과 함께 하고 하는 거 few 뭔지 listen 입 다물라고 했는데 입 다물지 않은 죄? 어? 어 팔콘펀치 어 아 말걸면 안 되는구나 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아니 뭐 토달아도 이거 배빵맞고 그냥 무다! 무다! 흐흐흐흐흐 I didn't hear you come in best night ever Yeah I won't Okay 빠른 디저트 간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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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잠깐만 마누라 잠깐만 아이고 아 감전 못 시켰다 가아 흐흐흐흫 감전 시켜야 하되는데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으응?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 ㅋ ㅋ 아이 뭐.. 자꾸 그냥 칼을 사용하재 근데 사용 안될거야 이건 옳지 않은 판단이야 이러면서 응?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봐봐 안되잖아 그대 생각할 수 없는데 공부원증이랑 모발도 없는 주재의 시민을 체포해 이거 몰살로트 맞죠? 다음에 또 해보자고? 그래 먹자 일단 먹자 일단 음! 이쯤 되면 진짜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게 해피엔딩인데요 빨리 그걸 꺼내 임신했어요 네 왜 달리아야? 엄마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어 엄마를 일찍 열렸나보네 아 아 남자인지 딸인지 아들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임신한지 얼마 안됐나보다 난 아이 키우는 법을 모른다 난 아이 키우는 법을 모른다 아기는 무서워 아기는 무서워 디근리 흐흐흫 아기 키우는 아버지는 왜 죽였어? 아 왜 이렇게 빨리 오냐? 춤출 시간도 없네? 못 이기지? 생각해보니까 못 이기 빠른 리트 가자 일단 정면돌판 안 돼 역시 감전밖에 답이 없는 건가? 문 잠긴 어 여보 여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해보기 위한 선택지에 대한 뭐 그런 거지 제가 뭐 진짜로 뭐 이런 짓을 하면 난 영원히 살인자가 되는 거야 뭐는 되나? 여보 여보 응? 어떻게 도와주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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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와주세요 어 뭐야 진짜 찌르네? 죽었어? 자 그럼 어떻게 하지? 일단 경찰에 전화를 해야겠지 저는 아내를 저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진짜 이런다고 진짜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 저는 그냥 이제 게임에서 이제 이런 분기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냥 선택지를 한번 골라본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 김도 소름끼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이게 너무 가무릎하지 마세요 진짜 저 진짜 그런게 아니에요 전화 걸기 아내를 찔렀다고 말한다 네 안녕 아내를 죽었다고 너무 태어나기 말하는데 네 아내를 죽었어 죽었어 아내를 죽었어 아내를 죽었어 아내를 죽었어 아내를 죽었어 아내를 죽었어 정말 쓰레기다 진짜 잠깐만 이러면은 이러면은 후 이거 진짜 미.. 앉아있은 생각이 들어 잠깐만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어때까지 이거 무슨 사이코패스 영화 같다 나 이런 장면 미드 덱스토어에서 본 것 같다 야 능철아 때 시키는 안전이 형사입니다 디저트 먹자고 그거 너무 미친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을 보내 나우깐 뭐해 사실 김도의 머리는 저것도 가발이고 벗으면 빡빡이인거지 어스름 끼쳐 10분까지 그니까 도착하고 나서 이제 2분 동안 정확히 10분은 아니네 역시 김도야 태연하게 저질러버려 문 열어주기 일단 체포당해 정보를 캐내야 돼 이은... 오... 오오 어딨는지 말해 딸의 병에 대해 나는 범인이다. 진짜 범인이다. 내가 어떤 사람을 범죄할 수 있을까? 내 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화 문자를 봤어. 그가 전에 말해줬다고 말한다. 그치 엄마 슬레시님 47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안돼. 하지마. 하지마. 안돼. 왜? 야 여기서 뭐 반항 못하나? 그 뒤집기 못하나? 그 유도기술? 뒤집기 기술을 사용하면 네. 후프닝 감사합니다. 서브미션 걸자고. 아 근데 시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냈지? 어떤 루트를 타야 될까? 고민을 해보자.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내의 입에서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김도 12공 쓰자고. 일단 감전을 시켜볼까? 잠깐만. 일단 이걸 차려놓고. 일단 이걸 차려놓고. 잠깐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 이거 원래 막 피어있지 않았나? 왜 이렇게 앙상해졌지?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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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사귀가 다 어디갔지? 어? 탈모라고? 아 네. 파파파파님. 5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앉아. 자. 뭐든 해보는 건 맞는데. 공기점에서 계속 같은 것만 고르니까. 문제야. 좋아. 이제 따끔따끔해질 준비 완료. 여기 따끔따끔해졌고. 기다려. 5분. 나가면 루프 끝나지 않나요? 이거 나가버리면? 그냥 루프 끝나던데? 뭐. 집 나가면 리셋이야. 어? 알아요.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부인은 지금.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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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너는 너무 더욱더에게 말씀하시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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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점 쉬어지는군. 이제 죽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 자, 지금부터 훈수 받겠습니다. 훈수 지금부터 드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못 볼 수도 있어. 안 보거나. 훈수 지금부터 드셔도 됩니다. 자, 아니, 솔직하게 모른다니까 솔직하게 죽이네. 이렇게 채팅이 많이 올라와? 오케이. 네. 다들 키보드에서 선택. 오. 오. 아, 네. 프로젝트 펑키니.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중간부분을 건너뛰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중간부분이 건너뛰어져 있어. 저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루트가 있을 거야. 그 루트를 먼저 알려줘. 어, 알려줄라면은. 어, 저거에 대한 단서를 먼저 얻어야 돼. 저거에 대한 단서를 먼저 얻어야 돼. 어, 저거에 대한 단서를 먼저 얻어야 돼. 어어. 그니까, 그거에 대한 대사로 언급은 없나보네? 오. 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루트 있대. 자, 그러면은. 자, 편집자님, 이 부분, 적절히 편집해주세요. 마치 제가, 건너뛰는 훈수를 못 본 것처럼 편집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편집자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어, 자연스럽게 이제, 어, 이제 진행에 따라서, 제가 본 것처럼, 아, 그 알아낸 것처럼. 아! 자,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음... 숨어. 끝까지, 숨어보자 한번. 여기서 이제 아내가, 아내가 날 못 찾아. 내가 있는지 몰라 지금.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돼. 아내가 전혀 눈치 못채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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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10분 동안 기다려. 10분 동안 기다려. 10분 동안 기다려. 5분 동안 기다려. 2분 동안 기다려면 됩니다. 어, 이 게임 아닌가요? 6분 동안 기다려. 우리도 솔직하게 모르는데요. 5분 동안 기다려. 5분 동안 기다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하면 마누라가 시계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을까 여기서 내가 위치를 알아내면 되는 거지 이제 우리 둘 뿐이군 8년 전 네 아버지 총 떠오르는 거 없어 이 부분은 건너뛰도록 하지 아이씨 임신했는데 막 배를 때려 계속 거짓말하면 내가 얼마나 창의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지 솔직히 말해 너도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알았잖아 널 구해줄 기사 같은 건 오지 않아 살고 싶으면 시계가 어디 있는지 말해 이게 마지막 시계는 욕실 환기구 안에 있어요 아아 거기 있었구나 시계가 욕실 환기구 안에 있었구나 아아악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뱀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어서 어서 훈수 배로 없이 훈수를 원한다고? 글쎄요 글쎄요 훈수는 받지만 배난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훈수 드립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빠른 재시작 가능합니다 훈수 드립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빠른 재시작 가능합니다 루프 시작하자마자 옷장 들어가서 구경만 하세요. 이후엔 알아서 하세요 훈수 드립니다. 뭐 지금 막 웃는데? 사이코인가 봐 주인공도 좀 이상해 얘도 좀 이상한 것 같애 얘도 정상은 아니야 손에 총을 들고 있네 나갈까? 나가면 어떻게 되지? 아리세때는구나 자 그러면 자 이제 환풍구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가지를 아내한테 증거로 제시하는 거지 좋아 이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어 마늘아 안녕 스포일러 하긴 싫으니까 다른 혼술을 둘게 빠른 스킵 원하면 나이프로 자살 가능 이 두 가지 단서면 되겠지? 무엇보다 결정적인 단서는 이제 시계니까 형 형 훈수를 하고 싶은데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 환기구 맨손으로 풀 수 없어 하지만 칼이라면 어떨까? 나간다고? 아 문을 닫고 할 걸 그랬나? 아 일단 찾자 편집자는 선택해야 했다 양심을 지킬 것인가? 직장을 지킬 것인가? 그는 양심을 아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건가? 이 아저씨 품수받고 편집자님 편집하라고 협박했음 초로 밝혀보자 왜 가짜 초는 뭐야? 뭐 진짜 초도 있냐? 주머니시계 아버지의 볼이 생각보다 깔끔하게 생겼네 답답해 오늘 하나 이것 좀 상징해보지만 더 높아 지금 드리겠습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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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티댕 드리겠습니더 드리겠습니더 아 왜 목부터 쫄라 시계 들인다구요 아이 승질도 급해 제발 유 시계는 대로 손 긁고만 있어요 중결표 귀에다 붙어서 스피드런 간다 이제 마누라에게서 진실을 들을 차례야 놀라게 해줄게 오늘 서프라이즈 느끼게 해줄게 아 잠깐만 잠깐만 문 닫아 문 닫아 칼칼로 먼저 열어야지 없이 동작여 아 eh 나 이거 완전 깜뚜뚜뚜뚜뚜 아임 ced 좋았어 어업 마늘 잠깐 얘기 좀 할까?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어 증명해볼까? 널 놀라게 해줄게 자 첫번째 증거는 바로 이 선물이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난 이 안에 아기 옷이 있다는걸 알아 자 네은도리아 커비의 캔타게이로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면 깜짝 놀라 뒤로 크게 자빠질 만한 바로 이 8년 전에 당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훔친 주머니 시계 놀랬지 당신은 곧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게 될거야 진실을 말해줘 아 그래서 죽였어? 그래서 죽였어? 아 아버지가 유모와 자기 시작했어 아 그래서 엄마가 아빠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죽였어? 아 그래서 죽였구나 아 아 그래서 싸우다가 실수로 죽였어? 죽일 생각은 없었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죽였구나 아 아 죽인 사살까지 했다 그랬잖아 아 그래서 죽였구나 아 그래서 죽였구나 아 아 아 나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였구나 아 죽인거 맞네 죽인거 맞네 죽인거 맞네 아 자수할라고 했어? 그래서 8년동안 자수 안한거야? 어 그래서 남편이랑 결혼도 하고 아 아 아 정말 결혼했다고 생각했구나 아 그리고 넌 알잖아 아 제발 말해 아 뭐 말해 자 그럼 그것은 그리고 그 날 알게 문을 잠그고 이따 문을 잠궈 지금? 문을 잠그라고 아 그럼 열지 말라고 아 바보야! 열지 마! 아 이거 어떡하지? 일단 쟤를 어떻게 해결하지? 마누라도 정신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경찰을 안죽이고 제압하려면 전기밖에 없거든? 그니까 정면생부로는 절대 제압을 못해 쟤를 감전시키고 아 네 탈모석사님 쉽게여 구독 감사합니다 또 죽어 어 시계 줄게요 어 시계.. 시계 준대 시계 준대 준대잖아! 아저씨 준대잖아! 하.. 아이 귀지가 막혀서 귀가 안들리나 나도 내일 귀집하러 지금 이비누과 가는데 쟤도 귀가 잘 안들리나봐 야 이 개빡빡이 경찰넘아 준대도 야라리야 야 준대니까 그니까 준대도.. 준대도 그래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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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답답해서 혼수합니다 잡히려할때 시계 눌러서 조녀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래 그래 시계를 줘버리자 내가 먼저 주면 되잖아 어? 그러면 살 수 있겠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시계를 주면 돼 내가 먼저 주면 되겠다 시계.. 시계로 한번 살아남는다 아 나 근데 에로엘할때도 시계 잘 못누르잖아 제때 눌러야될텐데 흐흐흫 아 근데 이거 마누라한테 준 상태로 되는건가 그러면은? 못 돌려봤나? 아아.. 초를 안가져왔네 사실 시계는 핑계고 등짝이 보고 싶었던게 아닐까 하.. 빡빡이를 믿음 응? 아 뭐야 그냥 집을 수 있네? 초도 필요가 없단 얘기지 여보 잘들어 이제 곧 그놈이 올거야 시계를 빨리 줘야돼 그니깐 마누라 마누라 납득시킬 필요도 없다 그냥 오면 주자 오면 바로 드리자 그냥 흐흫 오면.. 오면 이 시계를 드리면 되지 아니 굳이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네 흐흫흐흫흫흫흐흫.. 어.. 잠깐만 지금 마누란 마누란 신발을 벗고 있어서 감전 두번째되면 무조건 사망이야 마누란 살아남아야돼 어 일단 재워 일단 재우고 어 재우는게 맞아 재우고 재우고 일단 재워 12분마다 루프하는 남자 그건 바로 12분마다 기억이 초기화되는 김도다 어 물 한잔 하고싶지않아? 아까 마셨나? 적셔 어? 아까 마셨나? 벌써 마셨나? 아 벌써 마셨다고?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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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누라 이거 보면 떠오르는거 없어? 자 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주인공 반전은 왜 감전 안 닿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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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믿어 아 아 아 아 다 알아 말 안해도 돼 말 안해도 돼 말 안해도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말을 걸어 일단 말을 걸어 그래서 그럼 경찰이 올꺼야? 어 경찰이 올꺼야? 네 나 문을 열지 마 그 다음에 어떡하지? 벌써 왔는데? 어, 뭔가 선택지가 많이 생겨놨는데? 전혀 없어. 전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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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의 집을 알게 해. 문을 열어. 근데 너는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잊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잊지 마세요. 왜 과거에 대해 거짓말했는지. 아, 근데 지금 시계가 없잖아. 그냥 드려. 바로 들어오면 드려야 돼 당신. 어? 당신이 빨리 시계를 건네줘야지 내가 살 수 있어. 자기야. 지금 들어오잖아. 지금. 대머리 들어오잖아. 아이씨. 이거 선택지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죽여? 야 왔다 왔다. 빨리 들려. 시계 들리라고. 여보. 여보. 그거 빨리 들려. 죽여! Suggestion. 아니야, 아니야. 이따가. 너는 저에게 말할게. 네. 너는 정말 싫어. 알아요. 알아요. 하하 괜히 일어났다 젠장 자 빠르게 간다 난 이제 모든 걸 알았어 여보 음 우리 뽀뽀 한번 할까 여보 나 많이 죽은 것 같아 여보는 몇 번 죽었어 뭔가 오늘 또 오늘따라 많이 죽은 기분이 들어 내가 도르마무인가 왜 이렇고 해서 못나가겠지 아 그래요 여보 일단 컵 압수 빠르게 빠르게 컵 압수 수면재 수면재 환기구 응? 아 이러면 또 나가지 아잇 문 닫고야 돼 너무 서둘렀다 천천히야 돼 주머니 시계 또 나갔지? 야 문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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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들어오게 막아 들어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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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이렇게 된 이상 감전시킨다 시계를 줄 수 있다고 살려달라 해보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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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보 나 몇번 죽었어 여보 은 야 온 더보 음 모니 마우 하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전개를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물론 이제 아이큐가 높은 사람들은 금방 깨겠지만 좋았어 잘게 잘라서 마법이 변기로 내려보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Where are all the cl... 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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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ing trouble sleeping, huh? You have no idea 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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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한 잔 안하네? 아 그래 직접 줘버리자 그게 낫겠다 아 알약 탄 거 못 봐야 되는구나 아씨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렇게 하자 여기다 놓으면 되지 아 그럼 안 먹나? 나가? 난 죽댁 난 죽댁 어! 아찔하니 위험한 위는 에이 위어 오케이 아 야 야 아, 그냥 쇼크. 아, 진짜 내 뱉어. 족불 잔치를 벌려 보자. 족불 잔치야. 일단 시계 줘. 시계를 찾았어. 아, 진짜 너무 빨리 와. 너무 빨리 와, 이 자식. 아, 기절 당해서 8분 지나서 그래? 5분인가? 도망쳐! 저, 여보. 내 말 잘 들어. 일단 시계를 드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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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푸딩 드실래요, 푸딩? 아저씨, 관상이 좀 단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푸딩 드실래요? 잠들어. 아, 딴이 잘 계시죠? 이 자식은, 당신의 사이. 아니, 저는. 아니, 아니! 제발, 제발, 제발. 그만, 그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트위치의 심리필 스트리머 심리전입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농도해 볼게요 좀 더 쉽게 정보 김도는 지금까지 27번 죽었다 죽었다 어? 아니 이제 28번이 되었다 seat 아이 캣트 브리스 아이 캣트 브리스 역시 김도형 12분 게임을 정말 알차게 하시네요 끝없는 타임루프의 끝에서 얻은 단 하나의 진실은 니들은 이런거 하지 말아이다 직접 해보니까 시간은 촉박하고 할일은 많아서 자꾸 삭질하게 되더라 하물명형은 이미 신나게 혼술을 듣고 난 위에 전부 까먹은 사람입니다 침퇴근 I won't have to it. I'm gonna go to the bedroom for a bit. Babe! 저 선생님! 이러시면 제가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정해진 양식을. 저도 못 먹는단 말은 사실 김도를 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다. 그야 김도시 비군 혹성에서 오네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게임을 돌려야 한다는 거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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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형 존나 무서워! 응! 뭐지? 휘청거리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리머 김도입니다. 오늘은 한가정에 들려 시계를 훔칠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스! 와, 갈가벗은 아저씨와 3개월째라고 알리세요. 정답! 깐타비야별외계인! 이걸 외계인! 핸드폰 잘 확인하셨나요? 왜 그러지? 헐이, 오픈아. 아, 그래. 메 tube 예! 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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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uer 펑수 펑수 왜 이러지?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김구가 하는 질문은 모두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형똥 말이여. 형똥 말이여. 아 거 어차피 울리실 거면서 왜 그렇게 안절부절해? 빨리 울려란 말이야. 형똥 말이여. best night ever. guess who made dessert? let me know when you're in the mood. yeah I won't. 이미 우린 12분 훈수 뒀으니까 다음 3090 조립 훈수벨이죠? 훈수벨도 12분 꽉꽉 채워서 올리려고 그래요. 오. 오. 우너 어서 오고. How was your day? oookay. I'm glad you're home. i missed you. yeah. me too. 보중마려우면 참지 말고 가썼다고 와 야레야레 운동하고 온 그 사이를 못 버티고 두 시간도 안되어 벌써부터 다리댄스냐고 가끔 이럴 때 성인방송인 걸 깨닫는다 그래 빈도 눌러라 그 배를 인간에 포기하는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혼수나 올거 다 나왔고 힌트나 올거 다 나왔는데 왜 그러지? 대화 내용 한번만 더 신경쓰면 그래도 웃음벨 신나게 뽑았으니 모두 이득 아닐까? 형은 혼수를 얻고 말이지 4 그냥 주인공도 발가벗고 외계인 안경 쓰고 있음 경찰이고 뭐고 도망갈거 같은데 이 장면이 그 유명한 김과 도의 싸움인가요? 정답! 공공장소에서 사타구니가 가려올 때 정답! 공공장소에서 사타구니가 가려올 때 붐수대우불연 붐수대두불연 붐수대우불연 붐수대두불연 scene 숨dec 이게 12분이라는 개미인가요? 취약한의 증말 취약한 부담은 에이 정서는 수강한 부담의 증말 정서는 정서는 경비가 어흑 헤이 여퀴 저 사람 한몸에 미니페이 인형이 있는 거야? 렛츠고는? 안쪽으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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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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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앞에 경찰이 찾아온 거를 알게된 카르텔 같아 아아 아아 형 다른방법도 있어 꿀벌케준이한테 전화해 shut up you know what this is now where's your father's watch? my bob please you must be thinking of someone else 아아 정보 이미 받을만한 품수는 거에 다 나왔다 누구를 위하여 품수벨은 몰리나 he can't help you just you and me tell me where the watch is and we all go our separate ways 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쪽 검사 잘 맞나 okay let's just see babe will you tell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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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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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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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stop please just don't don't hurt him please please watch he's in 형도 루프할래 혼수벨 울린 후루프에 그럼 기억은 그대로인 채로 어?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원래 이런 방송인가요? 덜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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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때나 이럴라고 성인 방송 걸어놨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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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틴 주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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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케이 아 네 언노운드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내가 개가 되라면 내가 개가 되겠어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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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I'm fine 위치를 부리고 있지 않아 Just a shock God he scared the hell out of me 어무이가 보더니 야한 거 그만둬래 어? 왜 꼭두각시 서커스가 생각나지 흥 진짜 찌찌해서 빛나는 거 좋아하는 건 친구 닮았네요 어 뭐야 못해 한 번 더 한 번 더 오 오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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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주시오! 딸! 할! 고작 4시간 만에 배를 잡다니 에이펙스 하느라 많이 약해졌구나 성나 슬퍼 김돈이가 선택한 12분이다. 아그로깡으로 클리어해라 하늘? 형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왕이 죽었다고 말하자. 도와주시오! 하늘? 왜 그러지? 하늘? 하루가 반복되고 있어 형 누가 훈수벨 울리라고 했지? 탈레반 코스프레 하라고 했어? 일부러야 아 하늘? 하늘? 저에게 아쉬움이 될까요? 하늘? 이런덕으로 그 대해자 이팎을 하늘이 가끔 있는 일인데, 좀 무섭다. 어? 나도 겪어봐서 알아? 어? 어? 봐봐. 제 아버지가 죽었다고. 정말 죽었다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더 좋아. 어떻게... 어떻게... 어? 전 루프에서 이제 알았던 거를 그대로 얘기해준 거구나. 어? 어? 아, 또, 나한테 말해줬다고? 나한테 말해줬어. 어? 나한테 말해줬잖아. 어떻게 말해줬어. 왜? 오늘 헤어스타일에 도구건 해주면 다운콜 총부장님 생각날 거 같아. 제발 하자 그러니까 경찰이 맞긴 한가 보네 뭐 전직 경찰이든 뭐든 아닌가? 아 르크팡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범이 따로 있나 설마 마누라는 감정적으로 한 방만 쐈는데 다른 범인이 있나 보네 아주 지급 정성이 가득한 감동적인 혼수벨이였다 좋다 난 모르니 다른 이가 혼수해줄 그냥 챙겨왔다고? 뭔가 아버지의 유품 느낌으로 가져왔나 보네 근데 왜 팔라고 했어? 돈이 필요해서? 아 임신했으니까 아무튼 비싼 거니까 하여간 이게 다 진실일까? 훈수! 훈! 훈!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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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수를 도대나요 어떡하지? 나가버렸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잡아야되지 않나? 일단 문을 잠가보자 한번 일단 숨어보자 야 전마가 이제 안방 들어오다가 어? 감전될 거 아니야 불키다가 그럼 성공하니까? 아 설마 아내가 감전되겠지 안의의 범위를 집렬 할 것이라 잠시만 보호호호호호호호호ㅏ어욱 아아 아아 안방 갈 것 같아 내 느낌상 안방 갈 것 같아 으흥 안방으로, 안방으로 가! 안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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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말하지마! 안방에 가면 잠잠돼서 알아서 리타이어 하게 돼있어! 안방으로 보내라고! 내 손을 벗어버리지마! 이 손을 벗어버리지마! 당신이 잘못된다! 당신이 잘못된다! 당신이 잘못된다! 제발, 들어봐! 당신이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니, 안방 안가네? 그냥 가! 아무것도 없지! 자, 당신! 손을 뒤쪽으로! 움직여! 이 새끼 이거 방콜한다 이거 아니 이 화장실은 가놓고 안방은 안가 아니 싸가지 없는 야 이거 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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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드려 이거 시계 줄게 가져가 왜 뭐야 뭐야 죽는데 왜 아 죽는데 왜 같은 행동하고 다른 결과를 바라는 형이 나빠 전화 전화 줄 좀 전화 주시오 도와줄 수 있어 하루가 반복되고 있어 끊었다 저 여보 여보 하루가 반복되고 있어 도망친 날 밤 도망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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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다 알려줬는데 이 이상 어떻게 알려줘. 다 나왔어. 진짜야. 진짜라니까. 알려줄 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면 캡처해서 보고하니까 조금만 알려주면 된다. 폰수화입니다. 로프를 탈출하려면 제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당장 라이브러리에서 삭제를. 자, 김도의 폰수배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12분입니다. 정확히 12분 뒤에 끝나있음. 이 스트리머는 어차피 말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 캡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 엔딩 하나당 일 훈수밸이겠는데 오늘 일일 최다 훈수밸 기록 세울 거야. 빨리. 훈수와 기억력이 폭풍. 훈수 빨리. 훈수밸을 울려야 하는 중도 12분. 고티죽. 이게 노웨이홈 트레일러죠. 와, 시간을 조정하는 외계임. 와, 시간을 조정하는 외계임. 불쌍해서 훈수하나 해줌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안 들키고 옷장에 숨을 수 있음. 식감이 왔어요. 오늘은 치킨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 귀엽다. 안녕하세요. 식감이 왔어요. 오늘은 치킨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진짜로. 아, 귀엽다. 감사합니다. 침착맨 피셜 옷 벗기 위해 게임하는 남자. 자.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오케이. 나 알려줄랬는데 이거 보고 재미있어서 가만히 보고 있을래. 근데 이게 줌인가요? 오줌이 마려운데 잡는 중인가요? I'm sorry. I know it doesn't matter, but I am. 아니, but I'm not going to tell you about it. Oh my God. What? Oh, shi. Hey, hey. 아, 아, 쾌 . 그런데 이 형 또 왜 이래요? 크크크 제발 냉장고사 진써줘 제발 냉장고사 진써줘 제발 냉장고사 진써줘 제발 냉장고사 진써줘 왜 그러지? 하지만 빛은 불꽃자대 Look, this is proof you're innocent What are you talking about? A man told me you killed your father A man told you What the fuck? I don't know how to say this but Look, I'm living the same few minutes over and over and over What? Look, I know how your father died How he really died I don't know what you think Better It was Christmas Eve He called me to say that he hit you How, how could you 아버지가 당신을 때렸지 You told me in a previous loop I... What? What? 난 당신 편이야 On my side? Oh God 들여봐 당신은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 당신이 쐈지만 아버지는 죽지 않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를 죽인 거야 커피숍에 있었던 그 사진 당신이 그때 현장에 없었다는 증 거야 크리스마스... 아니 설날... 이튿날? 새해? 그 사진이 증거라는 거지 진범이 아니라는 거지 설날이 아니라 새해 새해 사진 왜 그러지? 아내가 기억하는 진상과 경찰이 알고 있는 진상을 비교하시오 휴먼 Let's talk later This is too much And some cop guy is coming 아내가 결백하다고 알린다 내 아내는 결백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가 저희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는 상황을 잘 몰라요 제발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얘기해주세요 sung 제발요 당신의 아버지는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당신이 도울 수 있어요 저는 moet 다 도와준대. 그럼... 도와준대. 내가 죽을 수 없었을때, 내가 뭘 했을때 했을때 내가 끊어졌을때. 아마... 좋은놈?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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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진범은 따로 있다는거 아니야. 그니까 이제... 아내가 아빠를 쏜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죽지는 않았고 결정타를 날린거는 다른 범인이 있단 얘기지.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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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까지 기다리면 되나?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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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수면제에다. 정보의 이 게임 부른 답을 모르지만... 칼밥은 답을 안다. 그니까... 그니까... 아니 뭐... 힘들어진거랑... 힘들어지면 외도를 할수있는거야? 그건 좀 아닌데... 아버님이 불안한다고... 아버님이 남자가 부른다고 신였는데? 아버님이 결정하려고 하신다고? 그니까... 그 lógica가руд 상붕일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엉덩이 죽었구나... 아름다운 여자에게 죽었구나... untuk tend게 결정하였지만... 그는 아버님께 도착하였어... 그럼 아버님께? 그니까... 나 좀... 그니까... 그녀는 그녀의 주인공을 정말 싫어했어. 그녀는 뭐 했지?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녀는 그녀의 주인공을 나갔지 않았어. 유모에 대해 묻는다 내 아버지? 내가... 두 년이 어렸을 때 그녀의 이름을 잘 모르겠지 설마 그 유모의 아이가 남편 아냐? 이거 알아 형! 또 들어갈게요! 왜 써지지? 누가 당신 아버지를 죽였을까? 아 직업상 적이 많았다고? 유모가 낳은 아이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아름다운 동생 그 아이가 진짜 있는 아인지 몰랐어 아, 네. 그 아이가 진짜 있는 아인지도 몰랐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딸한테 전화 받네 지금 딸한테 지금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설득하는 중 그 유모에 아이는 어디있을까? 아, 네. 그 아이가 진짜 남편 아냐? 진짜 남편 아냐, 이거. 아, 네. 아, 이 아들가 exist라면 아들, 그 아이는? 아 남편이 아니라 설마 저 대머리인가? 대머리가 유머를 알 수도 있어 아 근데 동생이었잖아 나이가 좀 더 어리겠지 너무 나이를 먹었어 쟤는 진실을 말하자 남동생에 대해 말해준다 아 딸의 전화도 안통하네 THRU2님 7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 사진 결백하다는 증거 그래 알리바이야 이게 아버지가 죽은 날에 얘는 딴 데 있었다고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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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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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 돈이 없어 아 불쌍해 불쌍하긴 한데 수많은 루프에서 나를 죽였던 것은 좀 잘못한 듯 그래 시계 주자 꺼내지 못해서 못 주네 시계 주자 꺼내지 못해서 못 주네 시계 주자 지금 가고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시계 주자 그걸로 뭐 병원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탬이 되겠지 아 근데 착하다 진짜 아 지금 우리도 딸이 생겨서 아 그 자식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시계잖아 이거 하기에 뭐 죽어가는 딸보다는 사정이 낫긴 하지 아 아내는 어떻게 맨손으로 나사를 치는거에요? 아 진범을 밝혀낸다고? 아 진범을 밝혀낸다고? 사실은 저의 한 것들이 도와주지 않게 그가 찾았을 때 그는 많이 살고 그는 많이 살고 그는 죽을 수 없었지만 뭐 아무튼 그는 그는 말 말했을 때 뭐 말했을 때 그는 말 말했을 때 그는 말 말했을 때 그는 말 말했을 때 그는 말했을 때 그는 말했을 때 그는 말했을 때 그는 내 딸이 아 아 아 아 아 범인이 유모의 자식인가 보네 그 사생아 그 사생아 그 사생아 아 아 마누라 동생인가 보네 배달은 동생 남동생 남동생이야 남동생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난 그거밖에 생각이 안 돼 지금 이게 남편일 것 같아 저 대다른 남동생이 와우 응? 그래서 이제 뭐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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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그런 충격적인 반전이 있을 것 같아 응 아 아 아 아 아 그 인물에 못 찾은 거 보니까 데이바드의 마누리가 자원 이동해서 죽이고 도망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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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가 안 끝난다 내 생각에 이건 스텝롤로 올라와야 진엔딩일 것 같은데 그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안 끝났어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렇다 이 모든건 미국이 부실한 의료보험으로 일어난 끔찍한 아 그친구 가 그 eyeballs 학생 이리 감사합니다.